안녕하세요 짱가몽 입니다 에 지난 시간까지 대명 선덕 도자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록 10년 치 도 하루에 안 끝나 가지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에 가지 더 종류 수가 많아서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오늘은 짱가몽 도설 41번째 마흔한 번째죠 40번째까지 대명 선덕 도자기 마무리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흔한 번째인데 이제 교재 진도 나가기 전에 에 또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소군 출세라는 이제 그 스토리가 있어 가지고 많이들 아실 거에요 원청하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군에 대해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 보구요 간단하게 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이 좋으니까 마흔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다시 교재로 가서 아 이제 정경천 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정통 경태 천순 소위 말하는 명나라 이제 공백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 진도 나가기 전에 오늘 쉬어가는 시간 소군 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군 출세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밑에 이제 왕소군이 나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 제목을 제가 이제 달아 놨는데 이거 잠깐 훑고 이제 스토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에서 찾은 거 찾은 거고요 또 이제 아는 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썰을 풀어 보는 겁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소군 출세는 이제 그 세 자가 이제 변방 세 자죠 인생지사 세옹지마 할 때 그 세 자입니다 세기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세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군이 이제 변방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린 이제 원청화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왕소군이죠 성은 왕씨고요 이름은 장입니다 왕장인데 이제 보통 옛날 사람들이 이제 자를 이름 대신 불러주잖아요 그 자가 소군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진나라의 황제가 되는 사마소가 있는데 그 사마소의 소자하고 왕소군의 소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황제나 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피하는 게 이제 상례거든요 그래서 소를 이제 피위한다고 그래요 휘를 피한다 황제 이름이 이제 휘인데 휘를 피해서 이제 명비 혹은 뭐 왕명군으로 불리였다고 합니다 뭐 참 이름까지도 바꿔야 되는 서러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이제 주인공은 왕소군이지만 이제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조형급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환의 11대 황제인 한나라 원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흉로에 이제 호하냐 선우가 있고요 선우는 이제 흉로족의 왕을 선우라고 하는 겁니다 호하냐가 있고 호하냐의 이제 전처의 아들이 복주류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도 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궁중 화가가 이제 모연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나간인이 출레불사추인 청총은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왕소군은 18살 때 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그 원제가 상당히 호색가였는데도 눈에 안 띈 거죠 5년 동안 눈에 안 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궁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제가 이제 일일이 이렇게 시침을 들 궁녀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중 화가인 모연수한테 초상화를 다 그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상화를 보고 이제 맘에 드는 초상화를 찍으면 이제 그날 시침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연수가 이제 뇌물을 좋아하는데 이 왕소군의 집안이 가난해서 뇌물을 댈 수가 없었기도 하고 왕소군이 또 자존심이 있는 궁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뇌물을 안 쓴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모연수라는 화가가 궁중 화가가 제일 못생기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왕소군을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초상화 책을 딱 보는데 가장 이제 밀리는 거죠 가장 못생기게 그려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흉노족이 상당히 골칫거리였는데 변방에 있으면서 맨날 그 전쟁이나 하자고 그러고 막 국경을 침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유아 정책을 필려고 하는데 마침 흉노의 호하냐라는 그 선우 왕이 굉장히 유아 정책을 쓰는 흉노족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한나라 원제한테 공주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나는 그 한나라의 사위가 되고 싶다고 그런 이제 친설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라 원제가 안 그래도 그 변방이 골칫거리였는데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 결혼 정책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흉노의 호하냐는 이제 승낙을 받았다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쭉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라 원제가 이제 자기의 아끼는 공주를 줄 류가 없죠 공주뿐만 아니라 궁녀들도 아름다운 궁녀들이 많은데 그중에 아름다운 궁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중하가 모현수가 그려놓은 그림 중에 딱 맞는 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왕소군이거든요 얼마나 못생기게 그려놨는지 원제가 이제 야 이놈 이제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 제일 못생긴 왕소군을 이제 치장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에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어마어마하게 이쁜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이 딱 나왔으니까 이제 뭐 중간에 어떻게 뭐 이렇게 피신시키고 다른 이제 궁녀로 바꿔치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먹여자 먹기로 이제 호하냐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너무 지장하고 화장을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원제가 아주 기절초풍을 노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하냐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국경을 나가는 그 장면을 소군 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궁중하가 모현수는 바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원제의 그 노여움을 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주조연 주연과 조연의 스토리는 됐는데요 이 왕소군이 이제 그 그 국경으로 가면서 비파를 튕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파가 항상 나오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은 무조건 왕소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파 소리와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까먹었다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나간입니다 나간 나간을 제가 한자로 써놨죠 모현수 밑에다가 나간이라고 써놨어요 떨어질라게 기러기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너무 그게 슬퍼서 떨어졌다 그래서 나간이란 말이 나오면 왕소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래불사춘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출래불사춘을 쓴 사람은 1980년도인가요 군사정권이 들어올 때 그때 김종필 씨가 이 말을 썼다고 해요 김종필 씨는 이런 문화나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았고 조회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정권이 들어오는 살벌한 시기를 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래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로구나 봄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왕소군이 얘기했다고도 하고 왕소군이 한을 품고 변방을 나갔는데 그 느낌이 너무 슬퍼서 당나라 시인 중에 이태백이죠 200도 시를 썼고 동방규가 썼는데 그 동방규라는 시인의 출래불사춘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인터넷에 뜬 것을 한자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총은 그래도 왕소군이 변방으로 오랑키한테 시집을 갔지만 또 거기서 적응을 잘하고 아니 한나라에서는 국년대 5년이 되도록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국녀였었는데 흉로로 가면서 왕비가 된 거죠 완전히 신데렐라가 된 겁니다 신분 상속이 확 된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호하냐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흉로족이나 우리 고구려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만 풍습주기 하나가 형사취수제라고 형이 죽거나 부친이 죽으면 아들이나 동생이 전 부인을 취한다 데리고 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언제 피신을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솔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전처의 아들인 복주루가 왕소군하고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두 딸을 낳기도 하고 아무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소군이 한나라에서 알고 있는 길삼 매는 여러 가지 제도를 또 흉로족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왕비로서의 자애로움도 갖추고 그런 제도도 부인네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보살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흉로족의 사람들도 왕소군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줬는데 그런 전설이 또 있다고 해요 늘 전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긴 하지만 흉로족이 있는 변방 유목은 유목민 사는 데는 허허벌판이죠 허허벌판인데 벌판이라서 풀이 죽으면 벌써 회색빛깔이 나잖아요 겨울에 그런데 왕소군의 무덤만큼은 항상 푸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왕소군의 무덤을 푸를 청자를 써서 총은 무덤 총자거든요 그래서 청총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PC에다가 소 제목만 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갖고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도자기 사이기 때문에 도자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원청화죠 당연히 여기 교재에 있는 것은 오리지날입니다 오리지날 여기 이제 안문,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오리지날인데 여기는 왕소군이 없거든요 왕소군이 흉노족의 신하들이 호위를 해갖고 가는 장면이고요 이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뒤편에 있는 그림이 없어요 다른 그림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청화죠 청화 왕소군 출색도 여기는 색이라고 그러는데 세나 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홍지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소군 출색도 관 이건 관이죠 높이가 28.4cm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중간 사이즈의 관입니다 호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청화의 특징인 변형 연판문이 사이가 띄어져 있고 안에 그런 문양이 들어있고 아주 농혐한 색깔이 이 책자만 보더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마리청의 그 느낌을 아무튼 오랑캐 사람들은 흉노족들이 새를 전속으로서 이렇게 사용도 하기도 하고 사냥할 때 쓰기도 하죠 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 소나무 뒤편에 숨어 있는데 왕소군의 모습은 이 책에서는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게 원청화 오리지널이고요 이제 여기 도록에 나와 있는 그걸 보겠습니다 도록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방품이죠 당연히 명족이라고 써졌어요 명초라고 써있지만 원청화를 방을 한 것이겠죠 청화 인물고사대관이라고 썼죠 높이는 똑같네요 그런데 인물고사라고 쓰기보다는 이 스토리를 알면 우리가 소군 출세도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는 것과 모른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파를 여기 타고 있는 거죠 비파를 타고 가는 이게 사진을 찍을 때도 이게 얼굴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굴이 좀 나왔죠 이게 소군 출세도입니다 변방으로 국녀들하고 함께 이 뒤편에는 여기는 지켜보는 호위 군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모양이 나오면 비파가 들고 있는 여인이 나오면 아 왕소군이구나 분위기가 슬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방품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을까요 가격을 보시면 압니다 가격 가격이 성교과라고 하는 것은 낙찰가를 의미합니다 가격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죠 R&B가 184만밖에 안되면 200만원이라고 해도 2015년에 낙찰된 거니까 200만원이라고 해도 4억밖에 안됩니다 오문중신이라는 데서 거래가 된 거고요 원청화가 명초기라도 해도 원청화가 4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로 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못다한 나머지 썰들은 제가 편집 실력이 없어서 저기다가 시를 다 쓰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더 좋죠 스토리는 흉로에 팔려간 궁녀 왕소군입니다 정략결혼에 희생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왕소군 입장에서는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방규라는 당나라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따가 훌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호지 무화초 출레 불사춘 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왔는데 봄 같지는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건 중국 4대 미녀가 옛날 시대부터 하면 서시, 한나라의 왕소군 우리 유명한 삼국지에서 초선이 그 다음에 양옥환, 양옥환은 양기비를 가리키는 거죠 아무튼 이 4명이 중국 4대 미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파를 든 여인의 초상화인데 이게 무조건 비파 들었다 그러면 왕소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나간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런데 시를 하나 이 모양도 이제 우리 조선 후기의 화가 표함이라는 강의연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런 게 이제 왕소군이라는 거죠 하여튼 말을 탔는데 비파를 들었다 그러면 왕소군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의미는 한자로 쓰여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래먼지와 마른풀도 비파에서 나오는 구슬풀 노래를 듣는 듯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쭉 가다가 이제 속은 출색도 이런 것도 이제 비파 들었다 그러면 속은 출색도라고 보면서 출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하고 흉노족의 세력 간의 화친을 위해서 오랑캐기가 팔려간 슬픈 운명은 수많은 문인들의 단골 메뉴가 된 거죠 시인들 그래서 이제 당나라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 200이죠 이태백 술을 하도 좋아했죠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성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시성은 두보 신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200 그렇습니다 이태백이죠 그래서 왕소군 이수라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한나라 시절 옛 진 땅에 떴던 달은 그림자를 내려 명비를 붙이네 명비가 이제 왕소군이죠 한번 옥간도에 올라 멀리 멀리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네 한나라 달은 다시 동해에 떠오르건만 서쪽으로 시집간 명비는 돌아올 줄 모르네 연지사는 늘 추워 눈꽃을 만들고 미인은 초췌해져 오랑캐 모래에 사라지는구나 살아선 황금이 없어 초상화를 잘못 그리게 하더니 죽어선 청총을 남겨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해하네 두 번째 시도 있습니다 소군이 아름다운 오간장을 얹어놓고 말에 오르니 붉은 뺨엔 눈물이 가득 오늘은 한나라의 국녀지만 내일 아침엔 오랑캐의 첩이라네 이런 200의 시가 있고요 두 번째 당나라 시인인 동방규가 또 왕소군의 기관 운명을 애달프게 여겨서 소군원, 원한이 깃듯다 이런 말이죠 한탄한다 이런 말이죠 삼수를 남깁니다 이런 비파를 가지고 가마를 태워서 모시고 가는 흉노적인 모습이 보이죠 여기 이제 쭉 사진에 담았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시절 이거죠 이거 떨리네 떨리는 게 아니라 흔들립니다 제가 고정을 안 시켜놨더니 호지 무화초 오랑캐 땅이라고 꽃과 풀이 없으련마는 출레 분사춘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론을 냈지만 정락교론에 희생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왕비가 돼서 풍족한 삶과 대우를 받는 걸 원했던지도 모르죠 아무튼 남편도 두 명을 받고 가면서 풍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흉노땅에서 60년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청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스토리도 들으면서 또 이런 기물의 사진 우리는 사진이 중요하니까요 저거는 방품 사진이었고 이거는 오리지널 사진이었는데 색택은 틀립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중국 도자기는 예술이고 기물인데 너무 얼마짜리 얼마인데 이러면서 기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슬픈지도 모릅니다 물론 투자를 했으니까 또 수익금도 남겨야 되고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인물고사도에 있는 스토리 이거는 찍는 이때가 주화부 둔근 세류영도 호를 능구절연반을 한번 보여주면서 제가 홍록체를 설명드릴 때 이 스토리를 설명드렸어요 따로 원때 할 때 다시 또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나라 때는 인물고사도에 열킨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나라의 경극이 많이 폐항별이 같이 서상기라든지 목단정이라든지 이런 희곡이 많이 쓰여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에도 인물고사도가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귀곡자 하산도가 제일 유명하죠 그다음에 소화월아추 한신도 이런 것들 그래서 왕소군의 소군 출세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드물어요 방품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희한해요 소화월아추 한신도라든가 귀곡자 하산도는 어마어마하게 방이 돼서 정말 요새는 그림도 너무너무 못 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경매전에서 돌아다녀 1, 20만원 하면서 어이가 없죠 제가 어이가 없다는 도자기 중에 여러 개가 그런 것들입니다 차라리 돈을 50만원, 100만원 주고 너무너무 잘 그린 명작을 사세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골동이 되면 그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이없이 그린 건 정말 사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확 짜증납니다 그래서 오늘 쉬어가는 타임에 왕소군에 관한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도 계속 나가는 거죠 이제 공백기 들어가서 정통, 경태, 천순제 이 세 명의 황제 때가 명도자사에서 공백기에 해당되는데 그때의 색택은 어떤지, 그때의 기형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이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0선을 끝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냥 거저먹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짱가물 돗설 애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처음 오시는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매일 평일날은 오후 9시에 그냥 경매라고 불리우면 좀 그렇지만 그냥 10점 정도만 공부의 돗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김을 설명할 때 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짱가물 돗설 애용 많이 해주시고 짱가물 옥션도 10점 설명하는 시간에 바쁘시지 않으면 들어오셔서 설명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공백기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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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공백기 짱가물 옥셉니다